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apples 일어나다보려고 차좀 지나갈게요 차량 조심하세요 차량 조심하세요 광복이 광복이 나 맞춰 선생님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한 껌을 같이 발을 맞춰주면 와주세요 발을 맞춰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쁜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인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실게요 나오실게요 앞에 자 앞에 좀 나와주세요 다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잉 들어가셨습니다 예뻐요 나오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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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용 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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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아 봤어? 우리? 유진아! 정말 유진아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교수님과 인도로 들어가도 해주세요. 인도로 들어가게, 인도로. 안녕하세요. 유인상우님. 서울 조심하세요.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오늘은 죄송하게. 오유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미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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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주세요 여기 집 나가게 누구 팬이야? 닉형님 교수님 닉형님 닉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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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랄대 안녕하세요 리워런 팀입니다 오늘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래도 오늘 후회 없이 무색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방송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포멘트를 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송 9월말에 방영되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이외에도 안방에서 행복하게 저희 음악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멋진 목소리로 팀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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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추석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팬분들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 갑진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시고 명절 건강히 잘 보내시고 끝나고도 또 우리 또 뵙는 걸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어쨌든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네 윤노리 아 윤노리 아 윤노리 설날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먹으면서 아멘 같이 송편 아 송편 추석 때 윤노리 할 수도 있죠 뭐 할 수도 있죠 아육대 아육대 아육대를 시청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추석 잘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뛰어나면서 저희는 꼭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와세요. 리베란드의 스포일보! 감독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내가 좋게 창문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창문을 열어가고. 선생님 멋있었어요. 리베란드 최고! 멋있었어요. 안녕! 회식인데 의식이에요. 우리 신부 어딨어? 우리 신부 어딨어? 신부 어딨어? 신부 어딨어? 신부 어딨어? 우리 신부 어딨어? 감사합니다.